해리 케인이 이번 시즌에 본인의 능력을 보란듯이 증명해내고 있는데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요 분데3가 10경기에서 15골과 5개의 도움 챔피언스 리그 4경기에서 4골과 2개의 도움으로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19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합쳐보면 14경기에서 26개의 공격 포인트고 경기당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번 시즌 득점과 어시스트 기록만 봐도요 14경기 중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경기가 3라운드였던 맨앵글라드 바우전과 챔피언스 리그 2라운드였던 코펜하겐전 2경기밖에 없습니다 14경기 중에 12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모두 기록을 했고 그리고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경기도 프라이부르크전과 레버쿠젠전 2경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이 나왔던 14경기 중에 12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그중 10경기에서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호일룸과 모라타에 이어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분데스 리그에서는 득점 1위 그리고 해리케인이 득점만 많이 기록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도움 기록을 보면 분데스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해리케인입니다 정말 해리케인이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발휘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바이리미네는 투엘 감독 체제에서 해리케인의 역할 자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투엘 감독이 인터뷰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시즌 바이리미네는 약간 수비라인을 내리면서 상대를 본인의 진영으로 끌어당기고 끌어당긴 이후에 상대가 올라올 때 그 뒷공간을 노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바이리미네는 경기를 보면 수비라인에서 공격라인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자네라던가 무시할라, 코망 이런 선수들이 앞선에서 볼을 받을 때 볼을 받는 순간 상대방의 압박을 풀어내지 못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리미네는 본인들의 진영으로 상대의 공격수를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서 패스미스가 나오니까 실전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순간 상대방이 뒤에서 압박을 해도 여기서 해리케인이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는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은데 해리케인에게 넘어갔을 때는 정말 안정적으로 탈압박을 해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케인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자네, 무시할라, 코망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투엘 감독이 추구하는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끌어들인 공간을 활용한다 이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후방에서 김민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도적으로 바이리미넨이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상대 공격수들을 앞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김민재가 노이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노이어가 전방을 향해서 볼을 걷어내게 되죠 근데 노이어가 복귀한 다음에 정말 좋아진 점이 노이어가 걷어낸 볼이 해리케인에게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노이어의 킥이 해리케인에게 넘어가고 해리케인이 약간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여기서 해리케인이 본인의 머리에 볼을 맞추면서 뒤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넘겨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해리케인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준 것만으로도 해리케인이 뒷공간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떨어뜨려주면서 이 장면만 해도 상대 수비가 라인을 올렸을 때 바이리미넨의 선수들이 상대 수비 숫자보다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상황에서도 해리케인의 역할은 바이리미넨 내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결로 보자면 공격을 전개할 때 바이리미넨이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다음에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도 레반도프스키가 없을 때 바이리미넨은 코망, 자네, 무시알라, 그나부리 이런 2선 자원들이 스피드도 빠르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기만 하고 앞선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공격 라인에서 자네나 무시알라, 코망 이런 선수들이 무리하게 본인들이 개인 돌파로 풀어나가려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케인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해리케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바이리미넨 선수들이 좀 어색해했는데 해리케인에게 일단 볼을 보내주고 해리케인이 버텨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 이때 자네, 무시알라, 코망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 해리케인은 그 선수들의 발 밑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바이리미넨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2선 자원들의 활약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네, 무시알라, 코망 이런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무리하게 개인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해리케인이 마치 토트넘 때처럼 약간 내려와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요 이때 후방에서 내려온 해리케인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순간 주변에 있었던 자네, 코망,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해리케인이 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가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리미넨의 2선 자원들은 정말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만 해도 해리케인이 발 앞으로 볼을 배달을 해줘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케인이 볼을 받았을 때 오른쪽에서는 코망, 왼쪽에서는 자네 그리고 중앙지역에서는 무시알라가 침투해 들어가고 있고 이 장면에서는 상대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코망을 향해 약간 치우쳐졌을 때 뛰어들어가는 무시알라에게 해리케인이 정말 좋은 스루패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시알라가 해리케인의 스루패스를 받아서 완벽하게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리케인도 토트넘에 있을 때는 뛰어나가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오른쪽에서는 코망, 왼쪽에서는 자네, 그나부리, 중앙에서는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들어가니까 더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해리케인이 만들어준 찬스를 이 바이리미넨의 2선 자원들이 결정만 지어줬어도 아마 해리케인이 분데스리가에서 득점 1위인 동시에 도움 1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해리케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여전히 해리케인은 토트넘 시절처럼 어쩌면 토트넘 시절보다 훨씬 더 찬스메이킹을 잘하는 선수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바이리미넨이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해리케인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리미넨의 공격작을 보면 손쾌 조합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장면도 보면 해리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유인을 하고 있고요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해리케인이 만들어준 뒷공간으로 한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리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여기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이 예술적인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라인에 공간이 발생하고 바이리미넨이 수비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손쾌 조합이 그립기도 한데 어쨌든 현재 해리케인이 바이리미넨에서 공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득점이든 어시스트든 본인이 정말 어마무시한 생산력을 보여주면서 바이리미넨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시즌에도 봤지만 그리고 포칼에서 바이리미넨이 질 때도 마찬가지고 해리케인이 없는 경기에서 바이리미넨이 득점을 정말 못합니다 잔해, 무시할라, 코망, 그나부리, 마티스텔, 추포모팅 이런 공격수들이 결정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를 하거나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는 해리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정말 전혀 없어졌고 당장 지난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사실 후반 막판까지 무승부로도 끝날 수 있는 경기였는데 해리케인의 한방 이걸로 바이리미넨이 승리를 챙긴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골드 기자가 해리케인을 토트넘에서 떠나보낼 때 해리케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팀이 봤을 때는 이정료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토트넘에서 해리케인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그 이정료는 저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이번 시즌 해리케인은 1800억의 이정료에 걸맞는 활약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리케인이 이번 시즌에 분데스리가 우승 및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번 시즌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